고모부가 어쩐 일이세요? 지나는 길에 상원 조카 생각나서. 네. 상원 조카, 어디 아퍼? 얼굴이 말이 아니야. 아프겠냐.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 게 아닌데. 아니, 얼른 들어가. 많이 힘들어 보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앉아, 앉아.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럼요. 왜요? 아니야, 아무것도. 미안해, 상원 조카. 정말 미안해. 아이가 살아 있다는 것만 알아도 상원 조카가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상원 조카. 속 안 좋으세요? 아까 샌드위치 먹은 게 잘못됐네. 상원 조카, 나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 네. 어. 여름이 사진을 찍은 거야, 어쩐 거야?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답답해. 네, 여보세요? 박 부장님 핸드폰 아닌가요? 아, 네. 박 부장님 조카인데 지금 잠깐 화장실 가셔서요. 아, 네. 자, 어쩌지. 급한데. 무슨 일이시죠? 저, 죄송한데 박 부장님 핸드폰 보면 그랜드 명원 상담실 사진 찍어놓은 게 있을 거거든요. 아휴, 저 너무 급해서 그런데 지금 좀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공 후보, 이게 다 뭐예요? 응? 뭐가? 어? 왜 고모부 핸드폰에 여름이 사진이 잔뜩 있죠? 어? 고모부가 여름이 찍은 거예요? 어이... 왜요?